옛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이 문화유산을 새롭게 생동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섯 건축가들이 새롭게 해석한 작품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덕수궁 서울 AI 프로젝트 기억된 미래는 이렇게 국립현대미술관 두 공간을 연결하는 그런 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종의 서거와 그거로 인해서 발발하게 된 3.1운동을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입니다 올해가 뜻깊은 해인 만큼 이렇게 우리가 향해할 수 있는 근대 문화유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 위해서 전시가 기억되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